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이 사도적인 복음 선포가 무엇인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기억하는 데 중요한 기억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한 것이냐. 보통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복음 전했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격려하는 말로 교회 다니면 되게 좋아요. 이걸 복음 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완전히 담대해지면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해요. 아니면 우리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전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을 적에 아니면 복음을 전했을 적에 얘기했느냐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력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부활절이 왔을 적에 보였던 감정이 있거든요. 그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면서 살아나셨을 적에 뭐 이렇게 기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주로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혼동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앞에 서셔서 그 보면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빨리 가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려움 있고 의심하고 혼동하고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부활절에 그리고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복음인지 어떤 것을 나눠야 되는지를 명령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뭘 전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인지의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있어요.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묻히셨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 야구보나 그 다음에 파이널리 포 마지막에는 바울에게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 그래서 우리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말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 됩니까? 물은다면 당연하다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복음 선포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증언하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하신 뭐로 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전적인 하나님이고요. 그렇지만 인자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정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명령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한번 교회에 가봅시다 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서울역에 가면 막 이렇게 마이크 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잘 실행하는 우리보다는 잘 실행하는 분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먼저 관계를 세워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전도할게요. 그런데 성경은 동의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권한을 주지 않은 것에 명령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관계를 세운다는 것에 관계를 세운다는 것에 관계를 세운다는 것에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의 우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 되게 많아요. 개개인의 관계가 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영적인 관계로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있는 그 관계, 친구, 심지어 가족마저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의 관계를 그리스토의 관계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등을 일으킨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이게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자기네 고향 이외에서 존경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존경을 이외에 고향에서 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는 그 얘기는 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는 가족이나 직장이나 친구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으로 개종시키는 것은 엄청 어렵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뭐 교만하고 우리 자신의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명령한 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문제는 이게 지금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격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주님께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 이렇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할 때 이 내용을 다 담아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비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아 저 사람 미쳤구나 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에서 쫓겨남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매맞고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이고 제자들 이렇게 하니까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잘 안되네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전략을 세울까요?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누라고 한 복음 선포의 그 내용들은 원래 디자인이 원래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물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로? 이런 관계 같은 거로 관계를 세우고 이런 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우정을 먼저 이렇게 세우고 관계를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뇌물을 주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주는 인도주의적인 사역하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또 다른 데서 보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을 먼저 하고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는 말씀 선포고 전도할 때 이제 말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관계를 세우고 세상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복음 선포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것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요. 그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한 그 사도행전 2장 24절을 우리가 이번에 암송했어요. 그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눈 그 구절을 보면은요. 이 선포한 거 복음 선포한 거를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그 해야 되는 것을 다 집어넣어서 했어요. 그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너희 앞에서 증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치 구절이에요. 23절 제가 볼게요. 22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르의 예수로 큰 건눈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혀 죽였으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에 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우리가 24절로 다시 올 거예요. 그런데 33절을 보면은요. 32절에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일의 증인이노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 선포할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33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이렇게 가서 앉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36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으로 이렇게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복음 선포를 보면은 똑같은 순서를 밟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전도하는 거에 대한 그 명령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역에서 앞에서 막 이렇게 마이크 대고 하시는 분들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명령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친구나 뭐 이렇게 부모한테도 이 마이크나 뭐 이렇게 서울역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고대로 명령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오늘은 한 개의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언어예요. 여기 단어 우리가 금방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구체적인 이 성경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명령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명령을 무시하고선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사람들을 전할 때 더 이렇게 조금 더 효과 있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어떤 다른 메시지에 있지 않아요. 이 준 그 메시지에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24절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이 암성 구절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지난 다음에 그런데 이 사망이 여기에 메여 있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mpossible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앞에 불가능하다. 그거는 원문 그리스어를 보면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보면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능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가능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망이 이렇게 잡은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거든 여러분들이 유튜브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 비디오 같은 거 성경 뭐 이렇게 풀어준 주석 해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묵상집 보잖아요. 모든 사람이 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이 불가능할 까를 써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망을 매일 수 없었을까? 이게 왜 불가능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이나 인터넷 이런 데 찾았다면 무슨 말 할지 잘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게 불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설명이 여기 말씀에서 답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그 다음에 다른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이 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완전히 율법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어딘가 구약에 보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면 살리라 이랬거든요. 이거는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주는 그 답이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율법과 분리해서 다른 것으로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사망에 매여있지 않은 불가능했던 것이 이 율법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다 죽음에 이뤘어요. 모든 크리에이션 창조물도 다 죽음을 거친 거예요. 심지어 율법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을 다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사망에 메어 있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더 복잡한 설명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큰 성경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오 아담 과 하와가 선악 을 먹었고 아담 중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개입하셔서 이걸 하신 거예요. 맞는 말이죠. 모든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는 맞는 일일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망이 예수님을 맬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했을까? 25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육체도 희망에 더 거하게 됐다. 그 다음에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미로 하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이러한 성경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되냐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뭐 이유가 없는데요. 아무리 읽어도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설명하기를 해주길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답해요. 아휴 이해가 안 가요.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뜻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항상 이 세상에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동기이 일어난 그 이유를 찾게 되면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해서 거기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찾고 있는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지. 아 그리고 율법을 이루셨으니까 그러지. 아니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그 일 때문에 그러지. 그렇지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요. 그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런 일만 보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조절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거를 보면서 이렇게 자꾸 이유를 거기서 갖다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냐 했다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이거 다윗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소리 찔르면서 다윗이 얘기한 걸 얘기했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그래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을 얘기할 때 그 예언자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두 가지를 예수님에 적용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That he was not forsaken to Hades 그 Hades Hades, hell 그 음부에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육신도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That God would not forsake his anointed one to Hades, to hell.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부에 버림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And the word says That he would not allow the body of the anointed one to be corrupted, to decompose. 육신이,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서 얘기했어요. That is why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hold him.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메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렇게 해서 설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무슨 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메시지의 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23절 보면 미리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받을 권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보금 누가 보금 누가 보금에 보면 24절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내가 한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때에 너희에게 말한 거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에 대해서 예견한 것이 여기 세상에서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지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것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도들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의정이나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설득하고 해석하고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금을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설명한, 묘사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추측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사망이 예수님을 맬 수 없었을까? 한 가지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간들은요. 항상 이 믿음이 적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신앙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적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추측을 해주는 게 있나 말씀 속에서 예견을 해주는 게 있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볼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상에 뭐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의 방향을 틀어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 세상을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지 그 반대로 세상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독교에 두 가지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냥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냥 이런 말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보다 묵상집이 더 많고 더 중요해서 그냥 이 묵상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은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냥 설명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불유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그 구원을 해 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 이해가 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불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고 우리를 변하게 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어떤 것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불유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들은요. 이분들은 순복음 쪽인 캐리스마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번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어나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무기보다 도구보다 더 강하게 내가 좋아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우리가 도구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기적도 하고 번영 잘 살게도 해주고 기도하면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걸 가져다가 자신의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도구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할 때 신실하게 할 뿐인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기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낸 그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돌아가시고 묻히셨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재판장으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일어날 거를 다 명예 명예에서 일어나게 해요. 말씀이 씌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 이 식탁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어디에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컵 안에 하고 빵하고 뭔가 바꾸게 해가지고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 식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이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만찬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인해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와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얘기할 때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게 말씀으로 인해서 이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서 이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이 말씀 선포가 정말 믿을만 한 거예요. 이게 이 성만찬을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기억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능력과 위험으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이렇게 이 성만찬 통해서 받으면 주님의 그 피와 그 살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와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초점 맞춰진 그거를 떠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 주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게끔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 받을 한글자막 by